이게 말이 안 된다. 정승화가 어떻게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도 말이야. 아직도 조사도 안 받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두환 장군이 정승화하고 결탁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정승화를 연행해서 빨리 조사하라 그런 분위기였어요. 군대 전체는. 네. 그런 분위기였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좀 궁금한 거에다 물어봤는데 아까 또 육군 소장이 육군대장을 침포한 건 하극상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 절대 아니죠. 소장이 어떻게 대장을 연행할 수 있어요. 군대 조직을 모르는 사람이 무죄에서 하는 소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군 소장이 대장을 연행한 게 아니라 합동수사본부의 책임자가 범인과 관련이 있는 범인의 한 사람인 걸 연행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박수 치세요. 네. 책에서. 이거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아예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진재규가 정승화와 어떤 관계냐. 정승화가 체포돼야 할 만한 그런 연행돼야 할 만한 범죄가 확인되느냐. 이런 거 이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는데. 네.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되고 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장군들을 전부 바꿨습니다. 자기 측근로. 대표적인 게 수도방위사령관 장태환입니다. 장태환이는 교육참모부 차장을 했어요. 원래 수방사령관은 고참 중장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단장 마친 사람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참 소장이 해서 중장을 타고 나가든지 이런 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교육참모부 차장.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신빙소장을 갖다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임 직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승화가 나를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내 초건놈을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총장에게 충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벌써.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작부터 정승화에게만 충성하겠다는 걸 세운 사람인데. 문제가 되죠. 점점. 그래서 지금 정승화가 왜 연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걸 제가 한 7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그렇죠. 쭉 수사기록을 보고. 첫째. 김재규가 이중으로 식사를 하자는데 쉽게 응했다. 이게 굉장히 큰 의심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하면 안 되거든. 대통령 만찬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런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기획은. 첫 번째. 그 다음에 수십 발의 총성이 났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식사를 계속했다. 거기서 한 300m 떨어져 있는 수경사 경비소. 초소. 그 다음에 궁정동 파출소도 한 300m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그 초병들이 끼어왔어요. 여기서 수십 발의 총성이 나는데 이건 뭡니까. 그때는 이미 궁경동 안 가는 중앙정보부한테 다 장악했거든. 김재규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아 그거 여기 문제 없다. 당신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요런 그 총소리를 말이야. 신문총장이 총소리를 들으면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인데 권총백발소리 뭐 M16 소리 요런 걸 듣고도 멀써났다고 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의심이 많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성위는 직후에 허겁지겁 여기 권총을 차고 나와서 총장 큰일 났어 빨리 내 차에 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총장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무톰이라고. 아니 대통령이 만천장에서 수조성위가 되어 나온 사람인데 대통령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시켰어. 보험인이 누구야. 뭐 이런 걸 좀 물어야 될 거 아냐. 총장이면 말이에요. 국가 안위를 책임진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거 인체국 씨 차에 얼른 타고 김재규하고 같이 말이야. 개혁을 발휘할 준비나 하고 병력을 어디 사단에서 동원돼야 되느냐 하는 걸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승아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혁명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닌가 합동수회본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더 있으신데. 네. 몇 가지 더. 그 다음에 경호실 차장이면 차기 처리가 사망했으니까 경호실의 모든 책임은 경호실 차장 아닙니까? 경호실장이 두 곳이니까. 그러면 경호실 차장이 거기 준비해서 대통령이 왜 사망했는지 조사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정승아가.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기도경비사령부를 시켜서 경호실을 포위하라고 했는데 왜 포위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승아는 차기 처리가 범인인 줄 알고 그랬다. 그걸 또 말이 안 되는 게 차기 처리가 범인이면 왜 차장한테 임무를 줍니까? 차장은 완전히 차기 처리 부한대. 경호실 차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계엄사령관이기 때문에 연행을 못 한 거예요. 당장 연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계엄사령관을 여러분들 한번 연행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부대 전부 다 정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행해요? 정확한 근거를 더 찾기 위해서 시간이 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에 국무회의 비상 국무회의 접상에서 정승화가 뭐라고 그랬냐면 박대통이 시에 당한 거는 아쉽지만 돌아가신 거는 유신을 막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게. 민주화 운동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따구 소리 했어요. 그래서 거기 백석주 대장이라고 대장 한 분이 일어나서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만 해도 유신이 살길이라고 박대통영한테 악화된 사람들이 지고 와서 뭐 피가 마르기도 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따구 소리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저기서 대장들이 그냥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가 중단됐어. 그런 게 이제 합동수사본부의 보고가 다 들어왔겠지. 그 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김재규가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삼김 비토론을 발언했어요. 나는 민주화 세력이다. 그러니까 김대중은 사상이 골순하고 김종필은 부패하고 김영산은 무동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 그때 삼김이 막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난리났을 때 아니면 그런 김재규가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발언을 정성화가 편집장 모인 편집국장 언론사 사장들 모인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김재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삼김이 대통령하겠다고 난리인데 김종필위는 부패해서 안되고 김영삼위는 뭐 아니 김영삼위는 무능해서 안되고 김종필위는 저 저 저 저 김대중위는 사상이 골순해서 안된다. 만약에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부디 나서서 부패탈을 해서 이거 맞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언론에서도 이게 정성화가 부패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김재규하고 다 협의가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검찰에서 최규하 대통령도 수사를 했어요. 직접 수사관들이 가서 최규하 대통령은 자기 실제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 정성화도 계엄사령관이니까 수사관들이 가서 수사를 했어요. 총장공간에 가서 진술서를 다 받았는데 이 진술서를 세 번이나 뜯어 고쳤어요. 자기가 읽어보고 맘에 안든다고 원래 검찰 수사기록은 수사관들의 수사기록을 맘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고치려면 도장을 찍고 허가를 맞고 고치는 거예요. 가져와 찢어버리는 또 제 맘대로 자기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또 다시 하라고 그러고 계속 바꿨어. 이게 무슨 피의자 조서 받은 겁니까? 이런게 다 합동수사본부에서 보고가 돼가지고 이학봉 합동수사본부장이 아주 국장이 더 이상은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행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은 날짜가 12월 12일입니다. 왜 12일 날 잡았는지 그것도 나와야 되는 연결이 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12월 12일이 진급 발표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방카에 들어가서 진급 심사하고 끝나는 날이에요. 11시에 진급 심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진급 발표가 다 됐어. 그때 우리 헌병단장도 장군으로 진급된다고 발표가 돼서 우리가 굉장히 아주 축하하고 그런 날이에요. 조홍 장군. 그래서 헌병이 24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조홍 장군이 장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프랑카도 모르고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진급 난자에 그 그 연행 계획을 세운 거다. 차차군 국가에 특별하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그냥 그 농담으로 그냥 웃을 붙잡고 넘어간 얘기입니다. 아까 그 모든 거를 김재규와 정성아 그 기업사령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어 박 대통령 폄하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 유심 표마하고 이런 얘기는 어 그건 김재규 정성아 장군의 개인적인 그릇이지 이거 필터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김재규가 법정에서 진술을 한 내용이 아 이게 민주화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전부 퍼졌거든 자꾸 그래서 김재규 그 구명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때 아 김재규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다.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 그러면 찰나에 계엄사령관이 그 소리를 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잖아. 그래서 합동조합에서 깜짝 놀란거야. 야 이거 이놈들 계획적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연행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 12.12 사건은 여기서 좀 일단 정리를 하고 나중에 또 궁금한게 있으시면 제가 못 여쭤본게 있으면 좀 플로아에서 좀 여쭤 주시기로 하구요. 아까 말씀중에 그 장태환 사령관 하고 정성아 기엄사령관 하고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지금 보면은 그 장태환 어디 다른데 이렇게 보면은 장태환 그 수도 경비사령관은 그 당시에 궁극에 행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있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장태환 사령관이 정성아 당시 계엄사령관 편을 들었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어 좀 얘기를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옛날 오공화 영화라든가 그렇게 하면 코리아 게이트 여기에 보면은 장태환이가 완전히 그 영웅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그 밑에서 근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장태환은 지휘에 실패한 무능한 지휘관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지휘에 실패하냐 하는거 제가 제가 우리 단장이 진급을 해가지고 조홍단장 단장은 만찬장에 6시 반인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나는 대기하고 있다가 7시쯤에 퇴근했습니다. 이제 뭐 굉장히 기분이 좋으니까 단장도 진급하고 근데 저 식사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사령부 상장교라고 전화가 왔어요. 부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권정달 대령과 우경륜 대령이 진급 발표에 불만을 품고 총장을 납치했습니다. 이게 첫번째 저한테 들어온 상황보고입니다. 정승화 총장 정승화 총장을 납치했다고 나중에 확인하니까 권정달 대령은 아니고 허삼소 대령입니다. 근데 나한테 최초의 보고 들어온거는 그런식으로 보고했어요. 그래서 빨리 5분대기절을 출동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무실에 와서 군복을 달아입고 그리고 총장 공간으로 출동했죠. 왜냐하면 보통 5분대기절은 대리 정도가 인솔에 나갔는데 총장이 납치했다는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장도 파티한다고 나가있고 그래서 제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간 겁니다. 이렇게 소대를 데리고 그래서 가봤더니 총성이 몇 번 나고 앞에가 아수라장이죠. 그래서 이미 정승화 총장은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하고 나는 다음에요. 제가 나갔을 때는 총장 공간은 비어있는거지. 그런데 총장 공간에 있는 헌병과 밖에 있는 헌병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거에요. 서로를 안에서 안에 있는 헌병은 어디 있었습니까? 안에 있는 헌병은 안에서 육군본부 헌병대하고 해병대 헌병 하고 왜냐하면 해군 장모총장도 거기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밖에는 밖에는 수경사 헌병이 출동해가지고 대치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수경사령관 장태환이가 도착했어요. 온다고 나한테 보고 왔어요. 알았다고. 도착하자마자 여긴 누가 지휘하고 있는가 하고 고래골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그 양반이 원래 다혈질입니다. 장태환이가 그래서 아 저는 신중령입니다. 헌병단 부단장 제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래서 저는 병력이 몇명 출동했고 이러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술이 굉장히 많이 취했어요. 파트장에서 와시니까 아마 엄청나게 술을 한거 같아. 술이 엄청나게 취해가지고 신중령 내가 명령을 지금 하다라니까 빨리 이해봐라. 저 안에 있는 놈을 공격해서 체포하고 반항하면 사살해. 이거에요. 그게 난 깜짝 놀랬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우리 헌병이고 이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 헌병이고 헌병끼리 지금 그리고 총장은 이미 다 연행돼 갔는데 상황 파악을 하고 나서 해야지 무조건 공격해서 안에 있는 놈을 다 사살하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당황을 했죠. 아 이게 사람아님 명령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왜 상황은 끝났는데 왜 거기 공격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헌병끼리 또 총질을 하고 말이야. 싸움을 붙이느냐. 근데 이 장남이 술이 취해서 그런 거야. 그 당시에는 내가 보니까. 술이 엄청 붙였어. 그래서 내가 그 사령관한테 그랬지. 여기 다 이미 끝났으니까 사령관님 빨리 상황실로 들어가십시오. 사령부로. 여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황간영 장군이라고 육권본부사령이 여기 옆에 있었어요. 신중력 말이 맞으니까 들어가시죠 빨리. 그래서 사령관님 들어와세요. 총장 공간에서 있었던 것은 그겁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상실에 부대로 복귀해서 나도. 바로. 복귀해가지고 우리 헌병들한테 권정달대령과 우경륜대령이 납치했다는 게 아닌 것 같다. 우선 궁금하니까 상황실죠. 우리 헌병들 보아놓고 소룡대리들 한 15명 빨리 집결하라고 그러고 걔네들은 지금 우경륜대령이 육군보험지의 수사단장이거든요. 우리 병과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전부 존경하는 대선배인데 이 사람이 진급의 불만을 불고 총장을 납치했다고 상황이 알려졌기 때문에 헌병들도 창피하지 대위들 도령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불러와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다.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연행한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령관이 전 장교 사령부에 직결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모여있던 장교들하고 같이 전부 사령부 상황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령부에 일하는 장교들이 거의 다 올라왔죠. 사령관이 급히 지시되시니까 사령부 상황실에 도착하니까 사령부 상황실이 꽉 찼어요. 조금 쉬니까 사령관이 들어오시더라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술이 잘 안 깼어요. 아직도 한 두 시간 지났는데도 술이 약간 취해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여러분 군대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사령관이 사령관이 사령부 상황실에 들어오면 창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장교들한테 장교들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서화가 연행됐다든지 총장이 또는 뭐가 어떻게 됐다든지 설명을 해주고 임무를 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30단에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뭐 이런 반란군들이 모여서 지금 반란을 설치하고 있다. 벌써 거기서부터 반란으로 이 사람은 아예 고정시킨거에요. 내용들 잘 모르면서 그런데 이미 저 파티상에서 연락을 받고 오면서 아 이게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한거 알면서도 그걸 반란으로 이 사람은 단장한거다. 장승환 정승환 장태환장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지금 여기 저 33단 장교들 와있나 대위들이 손을 들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위들한테 말이야 너는 지금부터 너희 단장을 단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란군이다. 적이라고 생각하라. 정문으로 들어오면 체포해. 그리고 안되면 사살해. 아니 몇시간 전만해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게 자기 단장인데 갑자기 반란군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적이라고 그러고 사살하라고 그러면 어느 장교가 그걸 믿겠어요. 그냥 사령부 상황실에 모여있던 장교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했지. 이게 뭐야 도대체가 사령관 정신 나은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부 붙잡혀서 이제 내려갔어요. 그게 이제 사령관의 두번째 술 취한 명령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사령관이 들어오면 30단의 장교가 누구누구누구 모여있는데 이놈들이 지금 합동수산부의 수사연행을 반대하고 말해 반란을 삭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들하고 싸움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 설명 없이 무조건 반란자라고 하니까 장교들이 전부 그냥 웅성웅성되다가 헤어졌어요. 거기까지 말씀해 아니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여긴 군단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또 수경사 체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중에 30단 33단 이게 그 당시는 수경사 예약 부대였습니까 아니면 그 인무와 다릅니까 사령단 명령을 안 받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실은 뭐 이걸 설명하면서 부대 조직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30단 33단 호병단 헌병단 뭐 방포단 이렇게 다섯 개가 단이 있어요. 거기 임무가 다 달라요. 헌병으로 말하면 수도 서울의 수사 그 다음에 외곽으로부터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24개 검문서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서울 시내를 순찰을 돌고 이런 임무가 우리고 30단 하고 33단은 대통령 경호경부가 주임무입니다. 청와대 주변 그냥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거기는 그럼 경호실 측위를 갔습니다. 그렇죠. 경호실의 지침을 받고 임무를 정복궁 청와대 주변을 외곽경비하는거죠. 지금은 달라졌겠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꾸부터 얘기하면 군사기임이 되니까 그 정도로 시청자들에게 이해가 좀 되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하고 자 아까 말씀 중에요. 그 그 저기 장태환 사령관이 그 수병사 장교들에게 정 사령관을 구출하기 위해서 요구한 행동지침 이런게 사실 아까 뭐 그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 이런건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그때 우리 신윤이 그 당시 부단장이죠. 훈병단 부단장이 체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그 한 행동이 어떤 말씀인지 저에게 체포명령이 떨어진게 11시입니다. 11시 밤 11시 그 11시에는 말이에요. 최악의 상태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12일 날 11시 12, 12일 날 11시 그 상태가 최악의 상태에요. 뭐가 최악의 상태냐면 모든 병력을 무장하고 전차 장갑차 이걸 전부 아스토리아 호텔에 배치하고 군대 용어로 공격 대기 지점이라고 있습니다. 공격하기 전에 병력을 배치하는게 그게 아스토리아 호텔 앞입니다. 아스토리아 호텔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퇴계로 퇴계로 옛날에 퇴계로 충정 아스토리아 호텔이 있었는데 그 앞에다가 최악의 500m 공격 대기 지점을 만들어서 전차 장갑차 전부 배치하고 공격 명령까지 내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쪽 영등포 지역에 있는 포병단장한테도 경복궁에 포사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포병단장이 사령관한테 포병은 관측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복궁 쪽에다 포를 사격하면 민가가 다 불탄다 그래서 이건 안됩니다 해가지고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포병단장들 그리고 각 단장들이 다 거부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제가 꼭 해야 되는게 제가 사령관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은게 11시라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령부 인사참모가 내려왔더라고 나중에 꼭 만나야 되겠다 이 양반은 일반 장교인데 나한테 내려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사령관이 이성을 잃고 있단 말이야 지금 무모한 명령을 하고 부하들을 사격하라 그러고 사살하라 그러고 하는데 도저히 군길이 부딪히면 군대도 망하고 대한민국 망한다 그러니까 계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헌명이 어떻게 좀 좋지 않아 이런 얘기에요 나한테 와서 사령관을 좀 어떻게 체포하라는 그런걸 슬그머니 사령관이 나한테 규칙을 해주는거야 그래서 저하고 좀 싸왔어요 무슨 소리냐 말이야 내가 사령관을 체포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잖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하는거야 참모들이 말이야 거기 많은데 사령관을 설득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한참 다퉜지 그런데 굶고 나서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한 10분 후에는 정보참모가 또 내려왔어요 정보참모는 우리 육사선배인데 이 양반도 내려와서 똑같은 얘기하는거야 저 인사참모하고 이게 큰일났단 말이야 이게 그 경복궁을 공격하려는데 합수부를 이게 만약에 공격을 명령받고 공격을 하면 거기 뭐 한 5분 몇개 안거리잖아 10분도 안될거야 아마 전차가 이동하면 그럼 완전히 그냥 불받아야 되는거지 서로 저 왜 그러냐면 이제 30단에서 전차가 있잖아요 우리 사령부에도 전차가 있고 이제 그거는 내가 또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가 또 올라갔어요 정보참모도 나하고 둘이 다투다가 한 조금 있으니까 전차대대장이 또 들어왔어 전차대대장은 저하고 육사 동기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패턴장군이라고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소신있고 멋있는 장군이에요 나한테 걸러볼 때 그리고 와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아스토리아 전차 장갑차 배치되어 있는데 사령관이 거기 권총을 빼들고 와서 말해 왜 공격 안 하냐고 자기를 찾고 있다 야 전차대대장 야 전차대대장 이 새끼 어디갔어 하고 그래서 저한테 도망온거야 전차대대장 그래서 전차대장 얘기는 30단에도 우리 전차에 1개 중대가 있고 33단에도 1개 중대가 가 있고 사령부에도 1개 중대가 있는데 사령부에 있는 전차를 가지고 30단을 공격하라 그러니까 30단에 있는 전차는 그럼 이거 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자기 부하들끼리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럴 때 그리고 하소연을 하러 온거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얘기는 해줄 수가 없고 나는 이제 체포 안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고 야 조금만 기다려 도망다녀 도망다녀 사령관이 나타나면 좀 피해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끌어봐 그러면 해결될거야 그러고 보냈죠 그 정도로 사령부에 있는 모든 참모들이 다 장태환에 대해서 거무반응을 일으켰어요 전부 장태환의 지시를 반대한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책에다 보니까 수도군방사령부에 350분의 장교가 있었는데 뭐 대충 한 60분 정도만 그 장태환 사령관 지시를 그 나머지는 다 반대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주 중요한 아까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동기분도 발포하라고 했는데 발포도 안하고 그 다음에 그 신 장군님은 체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소위 얘기하면은 그 당시 아무리 극한 상황이지만 군대가 군대가 그렇게 그 뭐 이건 군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정도였던 것으로 명령체계가 안 선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가만히 있어봐 그게 명령체계가 안 선 건 아니에요 명령체계는 지휘관 밑에 대대장 있고 참모 있고 다 있지 그런데 지금 왜 이거 거부반응하냐면 내가 아까 그 얘기는 안 드렸는데 작전참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인사정보 작전만 제외하고 참 뭐 군부자령 뭐 저 그 다음에 뭐 상항실장 각 단장들 포병단장까지 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명령이 부당해서 명령이 부당한 명령을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계속 한 거예요 이걸 존경하라느니 말이야 이런 그 명령을 내니까 그 밑에 부하가 따르지 않은 거지 결국은 그 뭐 뱅 빙 능행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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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